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경찰공제의 사례 18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8번 문제는 행정고시에서 출제했던 문제 거의 흡사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문제는 제가 공제의 답안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 문제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제 답안하고 공제의 답안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은데 공제의 답안에서 약간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같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을 보시게 되면 A 공연기획사는 연휴를 맞이하여 유명가수 B를 초청하여 가수 B 음악회를 열고자 계획을 하였다 지금 누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지 보세요 첫 번째 A 공연기획사가 등장을 했고요 두 번째 유명가수 B 가수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두 명 그 다음 그런데 가수 B는 갑작스러운 질병을 이유로 공연장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A사가 환불을 약속했음에도 분을 이기지 못한 일부 관람객들은 거리를 점거하고 소동을 피웠으며 인근 상가의 간판을 떼내서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쳤다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관람객, 공연 관람객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인근 상가 주인하고 전체적으로 4명이 등장하고 있죠 A 공연기획사, 그리고 가수비, 그리고 공연 관람객, 그리고 인근 상가 주인 이렇게 4명 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쳤기 때문에 원활한 도로 교통상에 장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장애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은밀하게 본다면 위험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아서 예방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위험이고 장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써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장해가 되는 것이고 장애라는 것은 장애는 위험과 장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이미 그와 같은 위험상태가 발생해서 장해 상황이 발생했고 또한 거기서 이어서 위험이 장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여기까지를 우리가 장애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 그에 따른 도로 교통상에 위험 발생이 예견된다고 와서 장애라고 해도 되고 특별히 문제는 된 상황이 아닙니다 설문 1번 보시게 되면 사안에서 바리케이트 즉 지금 위험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리케이트를 제거해야 될 경찰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는데요 경찰 책임의 원칙에 관련된 문제네요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우리 경찰권 발동에 대한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경찰권 발동의 주체 문제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차나 형식상 문제도 특별히 발생하지 않고요 또한 위험 발생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라고 한다면 때마다 우리가 문서로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형식상 하자 논의도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권 발동과 관련돼서는 내용상 하자와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경찰권 발동은 보통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교과서에서는 경찰 명령과 경찰 처분과 이렇게 두 가지를 논의합니다 이때 경찰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명으로서의 명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규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규 명령과 관련된 논의는 그다지 많이 있지 않고요 경찰 처분과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경찰 처분은 경찰 하명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 경찰 강제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 사용이나 아니면 불심 검문 중에서 흉기 소지 여부 조사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경찰상 즉시 강제, 경찰 강제에 해당한다고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오염 제거 명령이나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바리케이트 제거 명령 등장하겠죠 이런 것들은 경찰 하명으로서 경찰 처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찰 처분의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 하자 중에서 경찰 처분의 내용상 하자 쪽이 중심적으로 논의가 되고요 내용상 하자라는 것은 법률 유보원칙에 관련된 논의와 법률 우의원칙에 관련된 논의들이 등장할 수 있고 이때 법률 유보원칙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이 바로 개괄적 숙권 조항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일반 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같은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경찰권 발동은 항상 권력적이고 침익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법률 유보원칙이 적용이 되겠죠 이때 법적 근거로서 논의가 되는 것은 개별적 숙권 조항과 개괄적 숙권 조항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별적 숙권 조항이라는 것은 일반경찰법이 아니라 특별경찰법 즉 도로교통법 등과 같은 개별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특별경찰법상에 특별 숙권 조항이 있는 것도 개별적 숙권 조항에 해당을 하겠고요 그 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같은 이건 우리가 일반경찰법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경찰법상의 표준적 조치들 유형화되어 있는 이 표준 조치들 역시도 개별적 숙권 조항에 포함을 시켜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경찰법상의 특별 숙권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경찰법상의 특별 숙권 조항과 그리고 일반경찰법상의 특별 숙권 조항까지를 묶어서 개별적 숙권 조항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개별적 숙권 조항에도 지금 당의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이때는 개괄적 숙권 조항 논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논의가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6호를 근거로 해서 즉 일반 조항을 근거로 해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논의가 바로 법률유부원칙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 다음 법률우위원칙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다고 논의를 했으면 법률우위원칙으로 넘어가시고 법률우위원칙에서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 그에 따른 경찰권 발동 요건이 있겠죠 이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특히나 지금 문제에 있는 것처럼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6호를 근거로 해서 즉 개괄적 숙권 조항을 근거로 해서 경찰권이 발동될 때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위해가 발생했는지 즉 개괄적 숙권 조항 쪽에서 특히나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구비했는지 논의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온 논의가 바로 경찰권 발동 가능성 측면에서 경찰권 발동은 대다수 재량행위로 이루어지죠 경찰 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물론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특유의 한계법류로서 뭐가 있다?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찰법상 일반 원칙으로서 경찰 소극의 원칙, 공공의 원칙, 책임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과 같은 경찰법상 일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가 경찰 재량의 하자와 관련돼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 하자와 관련돼서 법률 여부 원칙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서는 경찰 책임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가 질문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경찰 책임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과 관련돼서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인과 마찬가지로 고권력 주체, 고권력 주체도 경찰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여기서 형식적 경찰 책임과 실질적 경찰 책임 이런 식의 논의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찰 책임의 주체 범위에 대한 문제인데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단문이든 사례든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주로 다루어지는 논의는 아니고요 이건 제가 기본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찰 책임의 원칙과 관련돼서 주로 논의가 되는 것은 지금 이 부분, 설문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경찰 책임의 귀속 범위와 관련돼서 누구에게 경찰 책임이 귀속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행위 책임의 측면에서 행위 책임의 귀속, 상태 책임의 측면에서 상태 책임의 귀속 논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누구에게 경찰 책임이 인정되는지 경찰 책임의 귀속 논의를 해보고 나면 경찰 책임자가 다수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경찰 책임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없는 경우는 무엇까지 포함하냐면 경찰 책임자는 있는데 경찰 책임자에게 경찰권 발동을 해서는 이와 같은 위의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 경찰 책임자가 다수로 존재할 때 우리는 복수의 경찰 책임자가 있다고 해서 복합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갑과 을과 병과 정과 이와 같이 경찰 책임자가 복수로 존재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경찰권 발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경찰 책임의 경합, 다수 책임자의 경합 문제로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경찰권 발동의 대상 선정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경찰 책임의 귀속에 대한 논의가 있고 하나는 다수 책임자 경합 문제가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서 경찰 책임자가 전혀 없거나 또는 경찰 책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 다 도주해버리고 이래서 경찰 책임자에게 경찰권 발동을 해서는 위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논의가 나오냐면 경찰 비책임자에게 과연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경찰 긴급권 발동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혀 이와 같은 경찰상 위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비관여자 즉 제3자에게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찰 책임의 원칙에는 이거 외에도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방금 전까지의 3개 외에도 하나 더 논의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경찰 책임의 승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양도인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이유로 해서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제재 처분 사유 승계에 대한 논의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양도인한테 6개월 영업정지를 했는데 3개월 차에 양도양수를 했다면 나머지 3개월도 양수인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와 같은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제재 처분 사유 승계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양도인에게 어떠한 경찰 처분 구체적 처분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방금 전에 6개월과 3개월을 이야기했던 것은 이미 양도인에게 제재 처분으로서 경찰 처분이 나온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체적 경찰 책임의 승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제재 처분 사유 승계 효과 승계와 그리고 경찰 책임의 승계로서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와 구체적 경찰 책임의 승계는 하나의 문제라고 보아서 같은 연동선상에서 논의를 하는데 박균성 교수님은 양자는 별개의 문제라고 처리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수설이 이것을 하나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논의로서 경찰 책임의 승계에 대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논의가 지금 이 문제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 행정고시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쳤다 그 다음 경찰 책임의 원칙과 경찰 책임과 관련된 법적 논의를 다 해보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직접 잡으셔야 되고 또한 경찰 행정법에서는 전부 다 분설형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추가하면서는 그 문제에서 다루어지는 논점들을 전부 분리를 시켜서 각각 설문 1번, 설문 2번, 설문 3번으로 나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문 2번에서는 인근 상가 주인의 상태 책임이 인정된다면 설문 3번에서는 공연 관람객이 모두 도주한 상태라면 그리고 인근 상가 주인의 상태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면 이라는 제가 이와 같은 전환 변수를 중간에 집어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어질 수 있는 모든 논점을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그럼 설문 1번부터 하나씩 한번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서 바리케이트를 제거해야 될 경찰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문제는 무엇이냐 경찰 책임의 귀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몇 개예요 4명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A라는 공연 기획사가 있고 그 다음 B라는 가수가 있었고 그 다음 공연 관람객이 있었고 인근 상가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쵸? 경찰법규를 위반해서 경찰상 의무를 위반해서 바리케이트를 쳤다는 점에서 행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과 동시에 지금의 원활한 도로교통상에 위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바리케이트라는 간판이라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행위의 측면에서는 행위 책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바리케이트라는 물건 측면에서는 상태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논의가 되어야겠네요 4명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 행위 책임과 상태 책임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된다는 점 여기까지 먼저 기억을 하면서 답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1의 해결을 보시게 되면 도로상에 간판이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서 도로교통상의 장해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위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책임의 귀속,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A 공연기획사와 가수비, 공연관람객, 인근 상가주인 이렇게 4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은 지워야겠죠 동그라미 1이 있는데 2가 없으니까요 경찰 책임의 원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경찰 책임의 원칙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란 이런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렇게까지 논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들어가시면 되겠고 경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와 같은 경찰상 위해발생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경찰 책임의 원칙입니다 물론 경찰법상 일반 원칙 중에 하나에 해당을 하겠고요 그러면 경찰 책임이란 과연 무엇인가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책임은 경찰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 경찰 책임이라는 것은 경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률,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행정행위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법률, 법률에 근거한 명령 우리 아까 전에 경찰 명령은 법규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명령도 법규명령인 겁니다 그렇죠? 이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명령이라고 했으면 이 명령은 위임명령에 해당한다 그렇죠? 위임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임명령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이 행정행위가 바로 경찰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물론 법률에 의해서 직접 이와 같이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통상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법규 하명을 말하는 거예요 별도의 구체적 처분에 의해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직접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유해식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그 식품위생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식품접객 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유해식품 판매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의무가 부과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법규 하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경찰 명령 법규명령에 의해서도 이와 같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법규 하명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입법을 배우시면서 법규명령에는 이런 게 있다고 배웠어요 일반적 추상적인 전형적 법규명령 전형적 법규가 있는가 하면 형식은 법규명령이지만 그 실질이 처분인 처분적 법규 있다고 배우셨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있어요 그 법규명령에 의해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별도의 구체적 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명령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집행적 법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법규 하명은 통상 집행적 법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데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그 다음 종류 이와 같은 경찰 책임은 그 원인을 기준으로 행위가 원인이 되면 행위 책임 그 다음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동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상태 책임의 문제로서 다뤄질 수 있을 텐데 경찰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먼저 행위 책임 측면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책임이라는 것은 일정한 밑에 행위 책임 반가로 2번에 있고요 지금 여기서 행위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경찰상 위해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의 원인 요소에 의해서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원인 요소가 결합돼서 비로소 경찰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 행위 책임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냐면 그와 같은 결과로서의 경찰상 위해 발생하고요 그 다음 그 원인이 되는 요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위해 발생의 인과관계 범주가 있을 겁니다 이 인과관계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행위 책임으로 인정하고 그 밖에 있는 것은 행위 책임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것이죠 답안을 보시게 되면 위험 발생은 단지 하나의 원인 요소에 의해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병존되거나 또는 시간 순서에 의해서 연결되어 다수의 원인 요소가 결합돼서 위해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그 인과관계 범위 내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행위 책임의 귀속 법리라고 합니다 행위 책임이라는 것은 의무 위반, 행정법규, 경찰법규 위반 행위의 측면에서 인정되는 경찰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자기가 직접 경찰 법규를 위반한 거예요 이에 대한 행위 책임도 인정될 수 있지만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 특히나 종업원이나 아니면 자기 자녀나 이와 같은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본인의 책임이 돼요 이게 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국가 배상 논의하다 보면 배상 책임의 성질과 관련해서 그런 논의들을 하죠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설, 중간설, 절충설 이런 논의들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 이 행위 책임이라는 것이 대위 책임이냐? 아닙니다 자기 책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한 이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 행위를 한 경찰상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 자의 경찰 책임과 지금 이 지배자의 책임과 병존할 수 있는가? 물론 병존할 수 있다 이 겁니다 지배자에게도 자기 책임으로서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만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벌금 부과 등의 경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인정하냐? 행위자 책임으로서 자기가 그와 같은 의무 위반 행위를 했을 땐 행위자 책임으로서 행위 책임이 그 다음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따른 책임은 지배자 책임으로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과관계 지금은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이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이게 바로 인과관계 논의예요 인과관계 논의에서 학설 세 가지가 대립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100명이 있는데 갑이 친구들이랑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다가 이렇게 한 대씩 때려요 에이그 이그 뭐냐? 이렇게 때렸는데 네 100번째 100명 100번째 사람한테 친구한테 맞고 나니까 이 친구가 죽었어요 누가 죽인 거죠? 만약에 100번째 맞아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99번째까지는 살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친구가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아있을 거고 맨 뒤에 있는 친구가 때리지 않아도 살아있을 거고 중간에 50번째 친구가 때리지 않았어도 살아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100명이 모두 다 이 갑이라는 친구가 사망하는 데 있어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조건설에 따르게 되면 이 100명 모두 다 전부 다 행위 책임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치게 되면 이 A라는 공연기획사가 공연기획 자체를 안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공연기획을 했는데 가수 B가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렇죠?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닭가슴살도 먹고 흰자도 먹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건강이랑 좀 관계없네요 몸매랑 관계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갖고 이 친구가 만약에 참가만 했다면 참석만 했다면 또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관람객이 조금만 자기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바리케이트를 간판을 떼서 바리케이트를 치지만 않아서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상가에 간판이 없었다면 간판 없는 상가 많이 있죠 그렇죠? 자신 있으면 간판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간판 없는 상가 있으면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조건설에 따르게 되면 이 4명 모두에게 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서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경험의 법칙상 그 상당성의 범주를 잡아내야 되는데 상당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무엇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직접 원인설 이게 바로 경찰법에 있어서 특유의 인과관계론인데 이건 뭐냐면 마지막에 최후적으로 자신의 의사로서 그 위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원인설에 따르게 되면 직접적으로 그와 같은 경찰상 위에다가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만 행위 책임을 인정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환람객이죠 환람객이 그 간판을 떼어서 발이 끼어 있듯 치지만 않았어도 이와 같은 도로교통상의 위의 발생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조건설은 형법상 통용된 인과관계론으로서 원인 없으면 결과 없다 모든 조건 요소가 전부 다 행위 책임의 인과관계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고 상당 인과관계설은 국가발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논의하셨었죠 경험의 법칙상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 측면에서 인과관계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험의 법칙상 예측할 수 없는 비정형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인과관계 안에 포함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가 비정형적인 것인가 어디까지가 정형적인 것인가 라는 판단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원인설 이건 이 경찰법에서만 논의되는 특유의 인과관계론을 말하는 것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위험의 영역에 스스로 지발로 들어간 놈 지가 잘못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위험 영역에 스스로 들어간다 이것은 바로 직접적 원인 제공자와 간접적 원인 제공자를 이거를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A공연기획사나 아니면 가수비나 인근 상가주인은 간접적으로 어떤 원인 제공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 원인 제공자는 아닌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상대편 관람 거기 상대편 팬들끼리 뭐 다툼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경기를 개최한 개최 측에 어떤 책임이 있는가 조건설에 따르게 되면 개최 측에도 그거 같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 원인설에 따르게 되면 그 다툰 사람들끼리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 직접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시간적 순서를 나누어 봤을 때 최후적인 원인 제공한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그거 같은 행위를 한 것인가 만약에 그 경기를 개최한 개최 측에서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을 발생시키기 위한 원인을 의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개최 측에게도 직접 원인설 따라도 경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검토 조건설에 따르게 되면 경찰법 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무엇이 없다 책임의 조각 사유 등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너무 무한히 행위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건 적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상당 인과관계설에 따른다고 봤을 때 과연 상당성의 인과관계 범위를 어디까지 획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적당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는 결정적인 게 있어요 행위 책임이든 상태 책임이든 경찰 책임은 전부 다 뭔데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하지만 상당 인과관계설에 따르게 되면 이거는 과실 책임의 문제로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또한 경찰법 영역이랑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원인설 이것이 통설적 견해고요 또한 이것이 타당하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보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관람객에게 그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겠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뭐죠 인근 상가 주인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행위 책임의 측면에서는 4명 중에서 마지막에 인근 상가 주인은 배제시키고 3명 중 누구인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관람객이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경찰 책임의 주체는 누군가 우리가 고려했을 때 4명에다가 행위 책임 상태 책임 측면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행위 책임 측면에서는 분명히 누구? 공연 관람객 그럼 공연 관람객은 우선 한 명 있는 겁니다 경찰 책임의 주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태 책임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태 책임에도 지금 핵심적인 논점이 하나 걸리고 있어요 제3자의 행위라는 거죠 지금 위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물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근 상가의 간판이에요 그런데 그 간판의 지배자 여기다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의 행위가 지금 개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유조차 전복 상태죠 국도에서 유조차가 가고 있는데 유조차는 일반적으로 2만 리터를 싣고 가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급병이었기 때문에 그 안을 이렇게 청소를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큽니다 만 리터 잘라서 여기 만 리터 만 리터 이렇게 돼 있어요 가다가 2만 리터가 전복되었고 그래서 그 기름이 다 흘러갔어요 그래서 농지로 흘러들었는데 그 농지 근처에 뭐가 있냐면 식수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라도 이런 거죠 비라도 내리길 바랬지가 아니라 내리면 어떻게 돼? 이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가 버려요 그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다 건강상 위의 발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이 오염된 농지에 대해서 오염 제거를 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기 뭐가 개입됐나요? 물건이 개입되어 있죠 농지라는 물건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태 책임의 측면에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농지 소유자 갑은 과연 이 오염 제거를 해야 될 책임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자연재해나 제3자의 행위 지금 누가 개입되고 있나요? 유조차 전복 쪽에 제3자가 개입되고 있죠 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상태 책임인데 이 상태 책임을 농지 주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설문 2번이나 3번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근 상가 주인의 상태 책임이 인정된다면 인근 상가 주인의 상태 책임이 부정된다면 이런 단서를 제가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상태 책임에 대한 문제는 상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각각의 경우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현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가 아무리 개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연재해가 아무리 개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물건에 대한 지배력 행사에 어떠한 장애 요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상태 책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박균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까지 상태 책임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 소유자가 오히려 책임자가 아니라 희생자의 지위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아무 책임이 없는데 내 거라는 이유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한테 거 다 제거하라고 하게 되면 희생자의 지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상태 책임을 배제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쪽에 경우를 나누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전환 변수를 집어넣어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상태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상 위험으로서 도로교통상 장애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인근 상가의 간판이란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태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인근 상가 주인이 직접 자기 간판을 띄어서 바리켓을 친 건 아니고 공연 관람객이라는 제3자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 행위에 따른 상태 책임의 확대 제한 논의가 있다 확대를 제한한다는 건 뭐예요? 확대를 제한한다는 건 인근 상가 주인의 상태 책임을 배제시킬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식의 논의를 말하는 거죠 상태 책임, 정의, 정의는 답안에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물건의 위험 상태, 동물의 위험 행위, 동물도 역시 이건 행위 책임이 아니라 상태 책임 측면에서 논의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위해에 대해서 물건이나 동물에 대한 점유자, 소유자,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 인정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당한 권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좋갑니다 그리고 상태 책임에 있어서 1차적 책임은 누가 진다? 점유자가 진다고 봅니다 2차적 책임을 소유자가 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학서를 보시게 되면 이거 같은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 있어서도 본래적 지배권에 대한 방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누구 견해라고요? 김현태 선생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여전히 상태 책임이 인정되고 객관적 외면적 상태만 기준화 이건 뭐죠? 행위 책임도 마찬가지, 상태 책임도 마찬가지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객관적 외면적 양태만 가지고 본다 그것이 위험한 상황이면 그 소유자는 당연히 상태 책임이 인정된다 그래서 인근 상가 주인의 상태 책임을 인정을 시키게 됩니다 행위 책임을 비판하면서는 비정형적 사건에 대한 상태 책임 아 죄송합니다 행위 책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정서를 비판함에 있어서는 비정형적 사건에 대해서 상태 책임의 확대를 제한하고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정형적 사건이 무엇인지가 또한 불분명하지 않는가 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이에 비해서 부정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영역을 현저히 초월했습니다 현저히 일탈한 비정형적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상태 책임을 배제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이제 뭐 여기서 그 뒤에 다소 책임자 경합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로 경찰 긴급권 발동에 대한 문제로 직접 연결시켜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시면 돼요? 본인의 견해대로 그냥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뭐 특별히 판례가 있어서 판례와 입장이 달랐을 때 판례에 따른 결론까지 도출시키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설의 입장을 취해요 부정설의 입장을 왜 그러느냐 한번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비정형적 사건에 대해서까지 무제한적으로 상태 책임을 확대를 시켜버리게 되면 예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희생자 처지 희생자 처지 오히려 희생자 처지에 처하는 예 꾸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상태 책임을 물론 이제 엄격하게 엄격하게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과연 인근 상가 주인은 어떨까요? 인근 상가 주인이 가수 비가 불참할 걸 알고 있었었나요? 그런 거 아니죠 공연 관람객에 가다가 갑자기 흥분해갖고 자기 간판을 뗄지 알고 있었나요? 아니 이럴 거라고 한다면 그 근처에 있는 상가 주인들은 항상 그 공연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은 없는가? 그렇죠? 내 간판에 손대진 않는가? 옆집 간판이면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다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도저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이 예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근 상가 주인의 어떤 잘못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부정설에 따른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상태 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위 책임의 측면에서는 누구한테요? 직접 원인설에 따랐을 때 최후적 행위자 직접 원인 제공자 누구였다? 공연 관람객이었다 상태 책임의 측면에 있어서는요 공연 기획사의 물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수 비의 물건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연 관람객의 물건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간판의 소유자 점유자는 누구였다? 상가 주인이었다 그러면 상가 주인에게 상태 책임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되겠다 그런데 부정설에 따르게 되면 지금처럼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예 그 확대를 제한한다 그러면 상태 책임이 인정되는 자는 이제 없다 이거죠 그렇죠? 없다 그러면 행위 책임자만 존재하고 있고 그 행위 책임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공연 관람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설문 1의 해결 경찰상 위에 대한 행위 책임은 공연 관람객 그 다음 상태 책임은 특별히 귀속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찰 책임자는 공연 관람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문 2번 2번까지 풀고 예 잠시 주셨다가 3번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제의 답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 보시면 어... 전제가 깔렸어요 만약 인근 상가 주인의 상태 책임이 인정된다면 어... 설문 1번이랑 연결시키세요 인근 상가 주인의 상태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누구 견해처럼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김명태 선생님 견해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설문 1번까지 상황을 보시게 되면 행위 책임자는 공연 관람객 상태 책임자는 없어 이렇게 했는데 인근 상가 주인의 상태 책임을 인정을 시켜버리게 되면 행위 책임자는 공연 관람객 상태 책임자는 인근 상가 주인 이렇게 해서 경찰 책임자가 각각 한 명씩 총 두 명이 등장을 하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누구에게 경찰권 발동을 해야 될까 두 명이 나왔으니까 복합적 책임이 성립됐어요 다수 책임자 중에서 경합이 발생했는데 누구한테 경찰권 발동을 할까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들 공제의 교재 우리 앞부분에서 그런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외국인 노동자 굉장히 착해가지고 귀하 허가 받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 2종 소형 면허 있었어요 1종 대형 면허 있었어요 1종 대형 면허 가지고 승합차 운전했어요 그래서 추위에 떠난 외국인 노동자들 집에 데려다 주곤 했었어요 2종 소형 면허 가지고 이륜 자동차 운전했어요 퀵배달을 했어요 근데 가족들 아팠어요 복수의 면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승합차를 운전할 때 이때 음주운전을 했어요 여기서 과연 면허를 어디까지 취소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은 교재 앞부분을 한번 펴보세요 그때 상황을 보시게 되면 별표가 두개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가 별표 18이 있었고 별표 28이 있었어요 별표 28은 뭐냐면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면 어떻게 한다? 운전면 취소 처분한다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근데 이 별표 28의 시행규칙에 법규성을 인정을 하게 되면 기속행위로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도로교통법 93도 1항의 근거의 재량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때 우리 뭐라고 했나요 운전면허 취소를 해야만 하는 건 여기까지는 기속상황이지만 운전면허 취소를 하는데 이 운전면허 취소가 어떤 면허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소하는지는 여전히 재량으로 남는다고 되어있었어요 그쵸? 여기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유사한 구도죠 여기도 바리케이트 제거해라는 바리케이트 제거 명령을 하는 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바리케이트 제거하라고 경찰권 발동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별표 28의 법규성을 인정해도 여전히 어떤 면허를 취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재량으로 남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리케이트 제거 명령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바리케이트 제거 명령이 경찰권 발동할 것인가 는 여전히 경찰 기관의 재량의 문제로 속하게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찰 재량의 재량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특별히 경찰 재량이 하자 없이 발동을 하려면 누구한테 경찰권을 발동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이건 이익형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상태 책임을 인정해버리게 된다면 이때는 공연 관람객은 행위 책임 인근 상가주인은 상태 책임 모두 다 경찰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다수의 복수의 경찰 책임자가 발생하고 복합적 책임이 성립되기 때문에 경찰권 발동의 대상과 관련돼서 대상자 선정과 관련돼서 다수 책임자 경합의 문제가 생기는데 복합적 책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한다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다수인의 행위 밑줄 그으시고 두 번째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책임을 전부 다 고려해야 돼요 왜 두 가지 책임을 전부 다 고려하냐면 밑에 양가를 2번 보세요 유형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유형 구분은 제 책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애매하게 서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유형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조합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학하는 것처럼 괄호 치고 뭐 A, B 괄호 닫고 이런 조합은 막 이렇게 하듯이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봤을 때 복수의 책임자가 있는데 한쪽 행위 책임 한쪽 행위 책임에서 행위 책임자가 둘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한쪽 상태 책임 한쪽 상태 책임 상태 책임자가 둘이 존재할 수도 있고 한쪽은 행위 책임 한쪽은 상태 책임 지금이 바로 이런 상황이네요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한쪽에 갑에게는 행위 책임하고 상태 책임이 동시에 인정될 때도 있어요 그럼 이건 이중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행위 책임만 인정되거나 상태 책임만 인정되거나 이렇게 단일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중 책임과 단일 책임의 조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경찰 책임자가 복수라는 점에서 모두 다 복합적 책임으로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권 발동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뭐다? 양가로 1번 재량이다 경찰 행정청의 재량일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재량에 속하는 문제로서 이익형량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이익형량이 항상 핵심이죠 선정 기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행위 책임이 상태 책임에 우선하는 것이야 이런 주장은 경찰 책임의 승계에서도 계속 이런 주장 나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행위 책임은 승계될 수 없어 상태 책임은 승계되도 되겠지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행위 책임은 승계될 수 없고 상태 책임은 승계될 수 있고 이건 어디에만 유효한 논의죠? 구체적 경찰 책임의 승계 제첩은 효과 승계에서는 이렇게 구분지을 수 있지만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지만 제재 사유 승계의 문제는 행위 책임 상태 책임 불문에 버립니다 관련된 얘기를 제가 막 드리고 싶어요 지금 물론 이제 그런 얘기할 때 의도적인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밖으로 벗어나나요? 예 1초만에 돌아올게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달란주점이나 룸사롱이 있어요 갑이라는 친구가 운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얘가 기존 업자고 얘가 양도인이에요 그리고 신규 업자고 양수인이 누구예요? 을이에요 양도인이 만약에 청소해를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고용을 했었어요 그렇다는 이유로 제첩을 하는데 양도양수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물론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에 따른 수리까지 다 이루어진 겁니다 다 끝난 거야 이 상황에서 근데 아직까지 양도인 갑한테 제조처분을 하지 않았더라 이거죠 양수인 을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본질적인 부분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실제로 경찰 책임의 승계 논의 나오면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더 헷갈려실까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머리에 한번 기름칠한다 생각하시게 되면 아주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룸사롱한다고 해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하거나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해주거나 이런다고 했을 때 이 유흥주점 영업허가 단란주점 영업허가 대인적 허가였냐 이거죠 대물적 허가잖아요 시설 기준만 갖추면 그냥 허가해주는 거란 말이죠 이거 허가 자체가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제재처분을 한다 영업정지를 한다 영업허가 취소를 한다 제재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그건 물건에다 하는 거예요 물건에다가 허가해줬고 그 다음 물건에다가 제재처분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대물적 처분이라고요 대물적 처분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갑이 운영을 했든 을이 운영을 하든 그 물건은 하나의 영업소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제재사유는 승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제재처분은 가능하다고 보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는 법학은 결국 이익형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양수인이 도저히 양도인이 그와 같은 행정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걸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예외를 인정해준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선의의 양수인 보호라고 얘기를 하죠 밀도산륙 판례라고 판례도 따로 있습니다 선의의 양수인 보호에 대한 그러면 결국은 여기 다시 돌아오시면 1초 좀 넘었어요 이익형량을 하는 건데 엉뚱한 소리만 안 낸다 이거예요 행위 책임이 상태 책임에 우선한다 이런 획일적 기준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거죠 그 다음에 이중 책임이 단일 책임에 우선한다 이것도 너무나 획일적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밑줄 그세요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해제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해제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자 이건 어떤 측면에서 논의되는 거예요 공익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겁니다 경찰상 위해에는 신속하고 종국적으로다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거해야 돼요 누가 더 책임이 있냐 이런 문제보다는 신속한 위해제가 핵심이다 이겁니다 경찰권 발동은 뭐예요 행정권 발동입니다 행정권 발동 행정은 뭡니까 공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공익을 실현하는 거 공익적 측면에 있어서 당연히 이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공익을 실현하다 보니 사익침해가 발생할 때가 있더라 이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고려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가장 중대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도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경찰 비례원칙 때문에 그렇죠 앞에 기준은 공익적 측면 경찰 비례원칙은 사익적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형량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공연 관람객이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한 건 맞죠 그렇죠 네 그 다음 도로교통의 장애 원인이 되고 있는 바리케이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공제의 답안을 보니까 사다리차 막 이런 얘기 나온대요 사다리차가 왜 필요한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간판이 떨어져서 도로 중앙이 있단 말이죠 끌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크레인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사다리차는 올라와서 간판이 달 때 필요한 거 위에 있는 걸 뗄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네 지금 공연 관람객은 다수입니다 다수니까 네 이거를 치운 데 있어서 공연 관람객이 가장 효과적인 위의 제거에 적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현재 행위 책임의 측면에서 공연 관람객과 상태 책임의 측면에서 인근 상가 주인의 경찰 책임이 인정이 됐는데 네 둘 중에 누구한테 경찰권 발동하기 제일 좋겠어요? 효과적인 위의 제거 신속한 위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공연 관람객에게 바리케이트 제거 명령이라는 경찰권 발동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네요 지금까지 설문 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